대체 그놈들이 확보한 증거가 뭐예요? 오대표님 차 폐체되기 전에 나온 겁니다. 집착적인 윤지선 사례 증거가 될 겁니다. 어차피 윤지선 사건은 재판에도 못 오르는 사건이잖아요. 판사가 영장을 내줬다는 건 박권을 살인교사형의 증거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그깟 형사놈들 피해서 도망다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쪽팔리게? 저기 혹시 오늘자 정환위로 보셨습니까? 아니요, 아직이요. 아니요, 아직이요. 여인 자주 왔었겠네, 삼촌 집이니까. 오래 있었죠. 정태형과 같이 어린이수를 여기서 보냈어요. 왜?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는 살해당했고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스스로. 살인범을 못 잡으면 피해자 가족들은 누구나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빨리 들어오라는 얘기만 안 했다면, 범인이 나타나는 순간 소리를 질렀다면 아버지는 죽지 않았을 거다.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내가 알아봤다면 엄마도 죽지 않았을 거다. 이 대처를 죽게 만든 사람은 꼭 밝혀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은 게 자기 탓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생각하면 어떠는데. 그게 진짜 은혜를 위한 길이지. 진작에 네 깊은 얘기를 나한테 해 줬어야지. 나는 지금까지 너를 완전 또라이라고 생각했잖아. 그럼 지금은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완전 또라이는 아니고 그냥 또라이 정도? 그런데 그 이유가 혹시 그 기부금 때문은 아니고요? 야, 너는 어떻게 나 이렇게 정확하게 아니. 인간관계의 기본은 돈이야. 아, 지금 오종태 집 앞이야. 너네 쪽은 뭐 어떻게 됐어? 예, 오종태가 자주 가던 거 파악해서 그쪽 CCTV 연결했습니다. 예, 나타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어? 저기, 저기 뛰어주세요. 네. 예? 예? 자주 가던 카페에 오종태 나타났습니다. 차 번호 땄고요. 근처 순찰차에 연락해놨습니다. 예. 자주 가는 브런치 카페에 나타났다는데 오종태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알고 있어요. 잠시 시간을 본 거예요. 모습을 드러냈다는 얘기는 이미 대책이 끝났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Dunno. 죄송합니다.